지난 2015년 유사 업체라며 다사소를 고소했던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가 정장 명품 향수 카피 제품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향수병 모양과 특유의 향도 따라한 소위 짝퉁인데요. 향수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봐도 같은 제품으로 보이는데, 다이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왼쪽은 에스티로더 그룹의 향수 브랜드 르라보의 향수, 오른쪽은 다이소가 출시한 향수입니다. 향수병의 크기만 다소 다를 뿐 회색 뚜껑에 투명하고 둥근 병 모양과 르라보 특유의 종이 라벨 디자인까지 똑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자 모양은 물론 향수 종류와 용량 등 표기까지 유사합니다. 다이소가 이달 출시한 니치 향수 시리즈로 종류는 산탈, 베이, 블랑, 피그, 엠버, 파리 등 총 6종. 용량은 30ml, 가격은 각 3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름부터 유명 명품 향수 브랜드들의 대표 제품들을 연상시킵니다. 산탈은 르라보의 상탈을, 베이는 조말론의 블랙 베이엔 베이를, 블랑은 바이레도의 블랑쉬를, 엠베는 로라 메르시아의 엠버 바닐라를, 피그는 딥티크의 필로시코스를, 파리는 샤넬의 코코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향수 병의 모양과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 향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 첫 향은 실제 제품의 특유의 향과 굉장히 비슷해 일반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짝퉁 향수들은 브랜드들과의 협의 없이 만들어진 상품. 브랜드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실제 제품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에서 까지 대놓고 카피하는 행태가 이뤄진다면 이미 만연한 개인 사업자들의 향수 가품 판매는 더 활기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이소의 상표권 인식에 대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작 다이소는 지난 2015년 생활용품전문점 다사소가 유사 상표를 사용했다며 소를 제기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 옥연시ellschaft 옥연시ág 옥연시 endured 옥연시 Hyundai